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. 예전에 제가 카구팔 골드스킨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분이 배경에 캐릭터 지우고 좀 자연스럽게 어두운 색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잡은 없을까요? 이러한 게시글이 어떠한 그룹을 통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해봤습니다. 제가 직접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게시글에 댓글을 따라서 사진을 올렸습니다.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. 영상을 업로드한 후 카구팔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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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